영어 잘 하시는 분 제가 방금 했던 아주 제 속에 틀린 점 있으면 밑에 댓글 좀 달아 주시구요 틀린 점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굿모닝 에버바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가면요 로빈 윌리엄스 그죠 돌아가셨는데요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뭐였죠 어쨌든 그 사람이 라디오 dj 였거든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던 아침 인사 멘트 였는데요 그렇게 다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아 어저께 회의 오늘 방송 제목 처럼 국민연금에서 이제 이제서야 이제서야 18.8% 에서 19.8% 로 비중을 높이기로 결의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자 뭐 뉴스를 가볍게 들어 봤을 때 그 틈을 타서 외국인이 아 좀 매도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크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제 겨우 한 10일 사들 왔는데 그죠 뭐 벌써 판다구요 그죠 이제 아 닥터키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나리오 대로 잘하면 갈 것 같아요 뭐다 외국인도 사주고요 기관 그동안 연기금 많이 팔았잖아요 국민의 지탄을 받고 좀 데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각성하라고 그죠 아 우리 조금 각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마무리 되었던 미국시장 한번 보자면요 양호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요거 돌려놔야 되겠네 다 돌려놔 돌려놔 하하하하 그쵸 타우전스 0.89% 상승 신고가입니다 나스닥 0.51% 나스닥이 돌아서는게 가장 중요했는데요 돌아서고 있습니다 쫙쫙 가고 있어요 자 반도체 지수는 0.20% 하락 너프라블럼 그리고 아 s&p 500 신고가 랠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양호거든요 독일도 0.21% 로 상승하니 별 무리 없는 상황 자 아침마다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루틴이라 그러는데요 일상적인 행위 우리 주식투자자가 아 반드시 아 아침마다 챙겨야 될 내용 닥터케이가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강의 어디서 보면 되는가면요 아침마다 루틴으로 돌아가는 주식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상황 상황에 대해서 자 여기 있죠 특강 두번째 방송에 보면 주식투자자가 매일 체크해야 될 상황에 보면 닥터케이가 아침마다 쫙쫙쫙쫙 하는 것을 여기에 강의를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최신 동영상 반드시 마르고 닳도록 봐라 그랬습니다 드래곤이는 안 받는 것 같던데 최근에 한 며칠 하여서 피곤하니까 인정 야근하고 시그널 날라온거 대응한다고 좀 힘들지 형이 며칠은 봐줄게 계속 버티면 회원이라도 혼낸다 그쵸 빨리 질문해요 우리 팀원들 궁금한거 질문하라니까 뭐라도 되니까 빨리 질문해 가장 모르겠는거 하나 질문 못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거에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안했으니까 궁금한게 없는거야 그쵸 질문 빨리 하나씩 올려요 제가 진행하고 있을테니까 환율도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쑥그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는 좀 반등 했습니다만 줄 딱 쳐놨죠 지지와 저항 거의 이 밴드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아요 1100원대와 이제 1125원대 위로 다시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달러 약세 기조가 위로도 그렇구요 엔화도 그렇고 같이 그렇게 이루어 동조가 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때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도 별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자 전일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에 약간 후폭풍이 있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일 전전일 옵션 만기일날 미국 시장하고 전혀 미국 아 선물하고 전혀 무관하게 우리 외국인 형들이 자기 하고 싶은데 딱 했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어저께 좀 조종 받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딱 기억해도 돼요 하나만 뭘?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좌지우지 해요 국민연금이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좌지우지 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외국인이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판 그죠?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하락이구요 외국인이 549억 사준 코스닥은 뭐다? 그렇습니다 0.75 올라가는 겁니다 선물은 그냥 그만 그만 선물로 휘저었거든요 빼고 들어 올리고 빼고 들어 올리고 하면서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 뭐 어떻게? 여기 많이 사둘는데 너무 세게 조지면요 너무 세게 조지면 자기들 사둘온 시총상이 그죠? 대형주들 같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세게 패지는 않을 거다 라는게 당분간의 기조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어디? 여기 20일 60일 있죠? 3070 여기 밑으로 깨지 않으면 시장은 조금 조종 받는다 하더라도 되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고 국민연금이 이제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신고가 랠리 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외시장을 봐도 무리 없이 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먼저 스타트 끊고 있습니다 다시 1000포인트 인근으로 강하게 대시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아마 동반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시장 크게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원들 질문 주신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 이동 평균선에 맞춰 매수하려고 하는데 5개월 이동 평균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은 방법 아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5개월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5개월 기준으로 해라 하던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아 월봉? 5개월 월봉? 제 스타일과도 아니고 월봉에서 월선 무너지면 뭐 어떻게 대응하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은 그 말은 동의 그죠? 그 말은 동의 무슨 말인가 하면 월봉으로 보면요 여기 빨간 줄이 월선 아닙니까 그죠? 월선 타고 쭉 하고 있으니 월선 이렇게 깨지 않는 월봉상 월선을 깨지 않으면 뭐 괜찮은 흐름이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동의 근데 월봉 기준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1봉으로 기준합니다 월봉 기준하면 너무 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안에 대응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연분리의 의견대로 한다면 여기 안에서 대응 하나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5일선 아직 이탈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 기준이라면 5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엄청난 흔들림 속에서 가만들고 가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못 봅니다 그러면 팁을 하나 제시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죠 추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에서 10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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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 다음에 옆에 필살기 특감 이거 봐 이거는 금방 보지 이거는 오늘 하루만 떼도 다 볼 수 있어 요 드래곤 오늘 주말 간에 애인 만나러 가고 하지 말고 사생활이니까 잘 몰라요 다른 거 어쨌든 이거 필살기 이거 무조건 다 봐 이게 두 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될 테고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빨리 적어봐 가든이는 가든이는 궁금한 거 없어? 요 맨? 자 그러면 일단 나올 때까지 궁금한 거 나올 때까지 방송 또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자 엘지전자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엘지전자가 뭐하고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코스닥하고 비슷하거든요 코스닥이 빵 뛰고 옆으로 슬슬 슬 횡보하다가 어떻게 됐다? 다시 뛰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 놔라 어 봐 뿅 어? 뿅 여기 봐요 코스닥이 그죠? 빵 뛰고 슬슬슬슬 기다가 어떻게 한다? 위로 빵빵빵 터지잖아요 저렇게 갈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은요 좀 비슷한 궤적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이게 평면이잖아 평면 그죠? 엑스 엑스 와이밖에 없는 평면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조금 그냥 어느정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차트를 공부를 하다보면 이어 드래곤 이어 드래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거 딱 보면 어? 이거 코스닥 얼마전하고 비슷하네? 이런게 눈에 팍팍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나도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보면 코스닥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올라가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한다? 올라갈 수 있다고 왜? 지금 보면요 여기 자 고점과 고점 자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잘 봐요 추세선은 하락추세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연선을 하락추세 그러면 상승추세는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저점을 딱 이으면 상승추세거든요 자 잠깐 이탈하는 듯 했다가 다시 빵 띄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너무 현재 괴리가 크니까 여기 저점이 있죠? 저기를 한번 꺼어봅니다 이렇게 그죠? 또 여기 앞에도 저점이 있었죠? 꺼어봅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세히는 좀 안해줬잖아 그죠? 특강시간이니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끄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끌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선은요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깨기 전에는요 그럼 또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보면 뭐가 보이죠? 어? 이평선하고 궤적이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이 선을 딱 끄면요 이평선과 궤적이 딱 비슷하게 딱 이루어지죠 그럼 아 내가 좀 제대로 껐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팀원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20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이거 안 꺼도 그죠? 아 20일이 밑에서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거야 이런 거 아니까 안 끊는 거거든요 그죠? 20일 안 깨시면 되겠구나 이평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정의는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아까 우리 테일님이 이야기했던 월봉 기준 해도 되고 뭐 다 기준은 달라도 일봉 분봉 월봉 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죠 그거는 그냥 진짜 사전적인 의미 정의 숨은 거는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딱 붙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평선의 또 다른 성질 중에 하나 뭐다? 뭉치면요 확산합니다 뭉치면요 확산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확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빵 터져야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평선이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뭉쳤다가 잘 봐 요 맴 잘 봐 요 여기 딱 붙었죠 어떻게 된다? 빵 터지면서 확산한다고 그러니까 상승초입에 있는 종목을 잘 이평선 붙었을 때 잘 요리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20일 노다지 기법이 나오는 겁니다 언더스템? 그쵸? 그러면 밑에 딱 지지선이 있다 이거지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도 밑에 있어 여기도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여기 연결해 보면 그쵸? 여기에도 지지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LG전자는 조금 여기만 안깨면 되고 여기만 여기 정도만 안깨면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좋다 안좋다? 별로겠지 그러지 않고 위로 빵 띄워야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 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전에 목표치는 일단 전고점 전고점은 무조건 첫 번째 목표치야 전고점 왜? 그게 가면 튕겨 내려오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치 산정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항상 전고점을 먼저 목표치로 해야 돼 그럼 여기 짧게 보면 여기도 목표치지 여기를 못 넘어갔으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는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여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정도만 딱 체크하는 겁니다 16만4천원 저기 딱 넘어가면서 17만5천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빵 띄우면 베리 굿 뭐처럼? 잠깐 넘어갔다 저거 지워지는데 이렇게 GS건설처럼 여기서 샀잖아 요우 빵 띄우지 절반매도 왜? 어떻게 시장이 흔들흔들 했으니까 절반매도 딱 했잖아 나머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아마 시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뭐처럼? 물고 물고 이어가네 카카오처럼 빵 띄우고 하루 쉬고 빵 빵 더 치우고 가죠 카카오 아유 미치겠어 카카오 복수했습니다 그 대신에 GS건설로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머리에 그리고 가는 겁니다 바둑으로 따지자면요 한 수 두 수 세 수 정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바둑두지 오목도 아니고 그냥 바로 앞에 거만 보고 바둑두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앞에 어떻게 갈 것이냐 시나리오를 그렇게 설정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갈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만약에 쳐지면 어떻게 이렇게 그러한 케이스별로 시나리오가 다 작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밴드 아닙니까 여기를 빵 띄우면요 이 밴드만큼 올라간다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끝다리 빼고 어 지금 25,000원 정도의 상승폭이죠 25,000원 그러면 여기에서 25,000원 올라간다 보면 됩니다 25,000원 하면 19,000원 나오네요 그죠? 야 19,000원 저기가 목표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여기 19,000원의 목표치가 조금 더 설득력도 있고 위치를 바꾸는게 좋은데 이렇게 이 상승폭만큼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가 설득력이 좀 있죠 그렇게 목표치 여기 19,000원 정도로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분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표치 내지 그죠? 시나리오 작성할 때 그렇게 목표치를 달성 어디까지 갈거냐 이렇게 먼저 책정해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댓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든이가 양봉으로 끝났는데 거래량이 하락해서 빵 터진 것은 양봉으로 끝났는데 거래량이 하락해서 빵 터진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다 아 아 오케이 조금 베스트 보다는 좀 덜하다 이거지 그죠? 뭔가 하면 이렇게 상승할 때 여러분들 거래량은요 딱 하나만 기억해요 거래량하고 캔들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기억해 줘 어떻게 올라갈 때만 터져야 된다 거래량과 봉은요 올라갈 때만 터져야 좋은 겁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는데 이거 거래가 작다는 것은 상승 동력이 그만큼 조금 떨어진다 누가 강력하게 사들어올려는 사들어올려는 매수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강은 아니니까 이런 것보다는 베스트가 아니겠죠 근데 LG전자의 케이스를 보자면 여기도 올라갈 때 빵 터졌고 여기도 장대양봉 터지면서 거래가 평소보다는 섰죠 여기 평소보다 양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장대양봉을 딱 박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가 이렇게 뭐 평소하고 비슷하면 별로 좋은 정도로 따지면 별로 근데 여기처럼 거래가 빵 대형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승하면 베리 굿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들 나왔으니까 오늘 LG전자를 뽕으로 한번 뽑아봅시다 캔들 거래량 2평선 자 조정 받을 때 이런 조정 받을 때는 진폭이 크게 조정 받으면 좋나요 안 좋나요 이렇게 진폭이 크게 조정 받으면 좋나요 안 좋나요 빨리 남겨봐요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올라가는 거는 봉이 크게 터지는 거는 올라가는 거면 좋다 그랬습니다 뭐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때면 크게 터져요 좋지 은봉이 은봉이 빠질 때 이렇게 크게 빠지는 안 좋은 겁니다 크게 터지면 그렇죠 그렇게만 딱 생각하면 돼요 조정 받을 때도 마찬가지 조정 이렇게 스무스하게 옆으로 딱 조정 받은 거 양호 그러니까 한 번 더 빵 치고 가잖아 자 지나간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긴 봐요 여기에 대비해서 야 진짜 맞춤형 강의 1번의 케이스보다 2번의 케이스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까 작게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하려다가 팍 무너지잖아요 그런 게 진짜예요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왜 매도하려는 애들이 여기보다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매도하려는 애들이 많으니까 반등 찔끔하다가 다시 흔들흔들하니까 팍 빠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렇게 차근차근 돌려보면서 돌려보면서 아 궤적이라든지 압전 상황이 어떻게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아 연구를 하다 보면요 실력이 빨리빨리 높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였는데 어떻게 됐다 빵 뚫었어 그러니까 너 부라부럽니다 이겁니다 여기 19만원대까지 정도로 목표치를 가지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아 기간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최근에 부족한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전기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아 기간의 매도 일방적으로 매도를 막고 있구요 외국인 살짝 사들어오는데 상승 전환했는데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에선 닥터케이 뭐를 바라 그랬다 삼성전자 보다는 에스케 하이닉스 바라 그랬고 에스케 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 보다는 훨씬 더 탄력이 있었고 자 어저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지면서 시장 크게 못가게 틀어막아 놓은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도 20일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LG전자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들 상승후 도치 캔들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 신호인가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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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그런 케이스는 아까 아 보여줬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긴 한데 카카오의 예를 약간 보면 그런겁니다 이게 도치까지는 아닌데 이게 도치까지는 아닌데 윗골이 달면 여기 폭이 좀 길긴긴데 여기 윗골이 달면 도치나 비슷한 상황이잖아 아래 윗골이 달았으니까 방향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여기 있네 도치 방향의 전환을 암시하는게 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 순고르기다 상승 이후 상승 이후 도치는 비교적 양호치 크게 안 밀렸으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그렇게 보는게 맞아요 자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상승 이후에 도치 상승 이후에 도치 상승 이후에 도치 대본 크게 안밀리면 된다구요 그저 아래위 꼬리 달면서 약간 돛이잖아요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이 양호하게 조정받고 위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게 안 밀리니까 이렇게 앞에처럼 세게 안 밀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20일 딱 돌파하면서 올라타네 조정은 가볍게 그 말도 적용되는 이야기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요 호종이 반가워 어제 경고 이래 이래가서 놀랬지 하하 크흠 수익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26승 1패 입니다 26승 1패 자 오늘은 일단 야 이것도 또 나중에 상당히 좋은 강의 될 가능성 높네요 LG전자 예로 상당히 캔들거리량 2평선 부터 다양한 지금 말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 카카오 자 계속해서 질문해요 계속해서 다른 분들 질문해도 되요 다른 분도 질문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캔들 저 거래량 2평선 등이 따로따로 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거래량을 아예 지워놓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대신에 거래량의 강도 그러니까 거래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띄어 놓습니다 전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죠 하루에 고려가 얼마 터지는 구글을 안 보고 있으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 반드시 봐야 돼요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거래량을 잘 안 봐요 그죠 요 드래곤 거래량 평소에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남겨봐요 그죠 거래량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추세가 살아있다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 뭐 봐야 된다 거래량 보고 그 다음 뭐 본다 이 순서로 기관해공 4두로나 이 순서로 들어가면 돼요 일단 차트를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딱 돌려보는데 아 삼성전자 살만한 자리는 맞네 올라갔다 그런데 음봉이 크죠 자꾸 크게 내려오죠 이거 조금 쉬운 찾네 딱 일단 그러고 고려량 고려량도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섰네 그리고 수급 딱 보는 거야 외국인 좀 사들었는데 아 그래 기관이 초치고 있네 여기는 연기금이 짧으면 있겠네 그렇게 그냥 유추하면서 그럼 이거 순번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하이닉스 야 어저께는 전기전자가 좀 세게 밀렸네 하이닉스도 어저께 짧으면 밀렸네 음봉이 크네 20일에서 반등하면 살 수 있겠는데 이거 음봉이 너무 커서 조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한번 딱 체크하고 그 다음 딱 봐 기관해공인이 이틀 던졌네 그래 쏘 쏘 그 다음 LG전자 야 이거 뭐야 이 패성 다 올라타고 강하게 딱 올라타고 음봉으로 한 밀렸는데 크게 밀리는게 지극히 정상 음봉이 이렇게 크게 밀리면 그 다음날 빵 밀리는게 정상 안죽어 옆으로 그죠 가도 약간 틀어막혀 있으나 이거 충분한 아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는 셈이고 탄탄하게 받쳐놨네 이거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네 어 외국에 매수 들었네 어저께는 최근에 조금 매수세가 조금 부족한게 좀 아쉽네 야 근데 세 개를 택해라 하면 이거 택하겠어 세 개 중에 전기전자 하나는 갖고 와야 되니까 LG전자 이렇게 딱 사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에서 LG전자로 교체한 이유를 좀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삼성전자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석 달 동안 한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사 딱하니까 딱 올라가요 그리고 팔아먹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체 뭐로 한다 LG전자를 한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시나리오 작성한 대로 딱 했어 올라가면 올라가면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봤다 대체적으로 거래량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어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니까 빠져 다시 20일 인근이라고 사니까 또 올라가 또 올라갔는데 또 흔들흔들하니까 또 챙겨 먹어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샀습니다 왜 20일 인근이니까 올라가면 no problem 어저께 전전일에 매수 의견 드리자마자 올라갔는데요 조금 어저께 좀 주춤했습니다 자 20일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추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여기 20일만 오면 계속 삽니다 계속 살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할 겁니다 자 수급은 그 이전에는 쌍글이 막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수급이 좀 그래요 수급만 조금 뒷받침 돼 준다면 우려 없이 전구점 인근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gs건설 여러분들께 보아호권에서 목요일날 매수 오늘의 추천주 했는데 날라 버렸습니다 7% 인근 그죠 그리고 전일은 대체적으로 건설 섹터가 조금 흔들흔들 했습니다 여기 건설 섹터가 그죠 그래도 gs건설 플러스 야 그죠 현대건설 도 그렇고 그래서 절반 매도 했습니다 절반 매도 왜 시장 흔들흔들 할 때 먹은거 많이 토하기 싫으니까 절반 딱 던졌고요 절반 들고 합니다 왜 아까 이거 보고 아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우리 드래곤이가 이거 보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장대양봉 다음에 아래위꼬리 좀 달고 도찌가기 못한데 좀 중간 아닙니까 중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입을 열면 주식으로는 하루 총일 이야기 해줄 수 있어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진짜 케이스별로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하루 총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일 여러분들이 호흡만 잘해줘 봐 호흡만 잘해줘 봐 1번 눌러 예야 하면 좀 누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눌렀네 그죠 뭐 박수가 이렇게 손뼉이 맞아야 뭐가 박수가 나지 자 이 봉의 한개로 기준을 해도 되고 여러개 봉을 가지고 기준을 해도 됩니다 일단 한개부터 하는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에 폭이 이만큼 아닙니까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 훼손하지 않으면 양옹급이다 양옹 절반 정도 훼손하지 않으면 양옵니다 이거 뭐 절반이 뭐야 저 절반이 뭐야 훼손 거의 안했잖아요 양옵니다 양옹 그럼 그 다음날 이렇게 빵 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카카오 예를 봐도 그 다음날도 이렇게 조정받는데 이렇게 한 3일 조정받았다 쳐도 여기 절반 정도 훼손하지 않으면 양옹급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빵 띄우면 좋습니다 하루 조정받고 그 다음날 띄우면 더 베리 굿 더 베리 굿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캔들입니다 캔들 다음날 띄우면 더 베리 굿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죠 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땡큐 아 똑똑하네 기침한다고 마이크 꺼가지고 그쵸? 다시 자 여기 케이스를 봐도 아까 말했던 이제 한개 캔들 말고 이렇게 두개정도의 상승 여기 이틀의 상승폭의 절반정도만 지켜내도 그 다음 추가 상승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절반정도도 훼손하지 않고 이틀 적당한 조정받으니까 그 다음에 3일제 반드시도 4일제 1빵 띄운다 이거에요. 어느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가면 된다? 여기 목표치 정도 가져가면 되는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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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폭이 여기 그쵸? 이렇게 세분화 세분화해 나가면 되는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그렇게 기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목표치도 나오고 다 하는거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잘 공부 한번 잘 해봐요. 공부 한번 해보면요. 닥터케이가 강의를 좀 잘한다라는 평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상승폭의 기준으로 해도 된다구요. 어디? 여기정도 절반 아닙니까? 절반 안오면 어떻게 된다? 조정받을때 절반 안오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네. 어느폭만큼 올라간다고? 여기폭만큼 올라가네. 거의 눈으로 봐도 똑 떨어지잖아. 그쵸? 요 주약원 눈으로 봐도 어디까지 목표치를 가져가야될지 눈으로 봐도 노옵니까? 안 노옵니까? 대략 여기가 목표치란게 딱 나오잖아 여기가 그리고 흔들리죠. 던지는겁니다 그러면. 목표치 왔기 때문에. 그쵸? 요 렉이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쵸? 그러면 또 들어가서 야 말하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의 조정은 오케이 가격의 조정은 알았다 이거지 기간 조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나요? 생길걸? 며칠정도 조정받아야 좋은데 만데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동기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와 오늘 강의 괜찮아 오늘도 그쵸? 여기에서 그쵸?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 정도를 봐도 될 것 같아요 7일 올랐습니다. 7일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아닙니까? 그럼 며칠정도 조정받고 가면 좋다? 한 4일정도 부터 조정받고 마무리하고 올라가면 좋다고 하루이틀 조정받은건 또 별로야 왜? 기간 조정을 너무 많이 짧게 받았다 이겁니다. 그 말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뭐다? 한 10일 올랐는데 하루 조정받았다고 덜렁 상한거 그거 별로라 이거지 내가 사들어가고 싶을 때 왜? 여기는 7일인데 7일 조정받았으면 절반 이상 정도는 조정받고 맥시멈 같은 기간 동기간까지 정도 조정을 적당히 받은거를 딱 사면 올라갈 확률은 없다니까 기간 조정 그쵸? 며칠 조정받았다? 한 4일 조정받았잖아요 한 둘 셋 4일째 반등하죠 그러면 이거 며칠 된다 안 된다 되네 그러면 또 며칠 올라간다 여기부터 와 이거 물고 물고 나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거든 7일 올랐네 야 그쵸? 7일 상승하고 조정 4일 받고 다시 올라갈 때 며칠 정도 올라간다? 7일 올라간다 봤을 때 딱 딱 딱 딱 7일 올라갔는데 그게다가 조정 그러니까 상승폭에 목표치를 딱 재보니까 여기 목표치 인근에다가 가격 아이 기간에 며칠이 딱 떨어지네 여기 딱 엄봉을 매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와우 그쵸? GS건설이 그러고 보니까 제 강의 안해도 GS건설에 얘를 가지고 이거 해놨거든요 동기관법칙 그치? 내기 그치? 옛날에 그 아다리아 딱 딱 떨어지잖아 그치? 신기하거든 주식이 과학입니다 과학 왜? 이거 선이라든지 캔들이라든지 이거 이거 다 과학이야 과학이야 과학 수학이고 그쵸? 그냥 빨간거는 양봉 그런거는 뭐 그거 다 아닙니다 과학과 심리가 다 안에 다 있는거에요 수학과 그쵸? 그쵸? 이런 핵심 엑기스 강의를 그쵸? 여러분들께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보통 뭐 여타 사이트들 가면 그쵸? 기초강의 해가지고 일주일 몇시간 몇회 해가지고 도움받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내용 크게 좋지 않을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홍보는 또 해드리겠습니다 와 저런 책이라든지 저런거 좀 뭐 있으면 도움될텐데 하시는 분은요 여기 지금 필살기 제가 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쵸? 강의하고 있고 이 강의는 여기 필살기를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허접 아닙니다 딴 데 파는 시중에 파는 책하고 비교 말아 주십시오 천 이거 129장입니다 129장짜리 그쵸? 여러분들께 강의해 나갈 테니깐요 자 이거 나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은요 카페 링크 있으니깐요 카페 링크 따라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페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그러면 안내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구독 옆에 가입해 주시면 멤버로 닥터케익 후원자 되는 겁니다 가입 카페 링크 따라가시면요 방송 안내해 보면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살기 책자 구입하실 분 지금도 되니까 신청하십시오 책값이 싸진 않아요 왜? 그만한 가치있다 싶으니까 싸게 싸게 안 드리는 겁니다 자 저녁 식사값 한 번 정도 뺏기 안 되는데 그거 투자 못 한다면요 나머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GS건설 여러분들께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어떠한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까 자 아까 배운거 그럼 또 접목해 봐요 기간부터 접목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랐다 보면 되죠 딱 재면 7일 올랐습니다 1 2 3 4 다시 반등할 때 이거 아까 했던 건가 4 5일 올랐고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똑같이 딱딱 떨어지잖아 아까 여기 아니었죠 저 앞이었죠 이러한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신기해요 그게 보면요 신기합니다 제가 물리나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면 좋은데 뭔가 하면요 이게 움직이는 이것도 다 힘이 뭉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원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갑자기 그 대목이 생각났는데 이거 다 힘이에요 힘 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한하게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많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하고 다르잖아 다른 위치거든요 근데 희한하네 7일 올라가고 5일 다시 7일 올라가고 지금 조정 몇일 받고 있다? 1,2,3,4 4일 조정 받았죠 거의 이 패턴이야 지금 현재 4일,5일 그죠? 여기도 봐 1,2,3,4,4일 딱 조정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5일 아닙니다 4일 해야 맞아요 지웁시다 똑바로 안했으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기부터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별로 상관없어요 아 다 되어가는구나 아 다 되어가는구나 이거 알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4일째 여기 수도 딱 조정 받고 딱 올라가 지금 며칠째입니까? 1,2,3,4,5,6 6일째잖아 여기부터 이렇게 카운트하면 6일이죠? 그러면 내일 하루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간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상승 한번 하고 접업 조정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17일 17일 그리고 여기서 뭐 대략 그죠? 4,5일 조정 받고 올라왔으니까 17일 정도 상승 구간도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6일 올랐잖아요 지금 앞으로 한 뭐죠? 한 10일 정도 더 갈 수도 있겠네 왜 안 없어져? 뭐죠? 이렇게 긴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긴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조정 받았으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며칠 정도 갈 수 있어 보인다 17일 지금 6일이야 6일 앞으로 한 11일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더 갈 가능성도 있겠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와 이런 거 어디서 안 가르치죠? 죽이는 거 갖다 1번 눌러 예이야 이럴 때 1번 팍팍팍팍팍팍 올라오고 해야죠 그죠? 이런 거 어디서 가르쳐줘?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죠?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어스건설 동기관법칙 야 오늘 강의 진짜 괜찮아요 용희 드래곤 오늘 강의 이거 마르고 닳도록 봐 핵심 액기스로 탁 뽑아가지고 지금 착착착착착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이거 서머리 노트야 진짜 여의학본이야 이거 무조건 마르고 닳도록 봐 이거 괜찮아요 자 다음 자 아까 잠깐 이야기 했던 거 같은데 상승할 때 거래가 많이 터져야 좋다 그랬습니까? 작게 터져야 좋다 그랬습니까? 그죠? 당근? 이렇게 많이 터지니까 어떻게 된다? 강하게 올라가네 그죠? 보시면 돼요 좋아 보인다면 1번 눌러 이러면 좀 눌러주면 되는데 2명이 딱 누르네 14명이 보고 있으면서 나가요 하하하 나가요 안 누르고 사람들은 나가요 하하하 하하하 됐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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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갈라 나가도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기아도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선을 돌파했죠 양호입니다 그죠? 위평선 어떻게 되어있다 밑에 다 받치고 있으니까 다만 어저께 어저께 조금 2.8로 밀린다는 것은 조금 아쉬워요 그죠? 조정 받을 때 조정 받을 때 이렇게 은번 크게 떨어지면 좋다 안좋다 별로인거죠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내일 이렇게 꽝 밀리면요 내일 밀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올라가야되요 반드시 그죠? 근데 시장이 시장이 신고가권으로 만약에 위로 상승 강하게 하면 자동차 죽는다? 왜 왜 죽어야 되죠? 자동차 그죠? 기아차 우리나라 원투입니다 원투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차보다는 현재는 더 나은 흐름입니다 현대차 매수 매도 이외에 갈아타고 기아차 기아차 사자마자 올라가는데 어저께 주춤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여기 이평선이 이렇게 틀어막혀있으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저항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은 저 키로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빵 띄우면서 이렇게 빵빵빵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올라가다가 조종 받은 것까지 양호했어요 60일 딱 지키면서 밑으로 깨고나 이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죠? 안 좋은 상황으로 갔어요 근데 20일 인근에서 일단 반등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만 위에는 또 뭐다? 위에 있는 이평선은 뭐다? 그렇습니다 저항이거든요 저항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항을 그래도 슬슬슬슬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최근 네칠이 밑으로 빵 깨지면 별로인 거거든요 그 별로인 걸로 간 거는 지금 가려고 하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별로인 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뭐죠? 간드랑간드랑 하잖아요 밑으로 깨지면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셀트리온 제약은 240일까지는 한번 버텨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셀트리온 제약 청산하고 그죠? 그냥 셀트리온으로 넣습니다 여러분들께도 30만 8천원에 매수 의견하자마자 1% 넘게 올라가다 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의견 제시한 가격보다는 위입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그래도 어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게 그나마 어 고무적이다 자 약간 페이크성 있지 않을까 약간 페이크성 있지 않을까 야 죽는다이 해놓고 딱 들어 올리면 더 많이 간다 그랬거든요 더 강하게 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61위로 올라탈 때 강하게 올라타면요 목표치가 제법 나와요 이거는 28만 4천원 33만 3천원 이니까 끝다리 떼도록 하겠습니다 한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상승폭이죠 자 드래곤 이번에 다른 목표치 계산하는거 두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한다 야 진짜 엑기스 맞네 여기 폭만큼 여기서 올라간다 봤을때 5만원 올라가니까 38만 5천원 3천원 38만 3천원 여기거든 그럼 이 목표치로 산정할만한 기준이 되나요 안되나요 되는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여기 폭만큼 올라가니까 그런데 한가지 더 여기서 조금 조정받고 올라갔으면 또 모르는데 이 조정을 제법 받고 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38만 여기서 아 5만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그 목표치로 가져가는게 당장은 더 효율적입니다 5만원 더하면 얼마에요 35만원입니다 이야 희한하이 딱딱 떨어지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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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이 여기 여기 인근이 그죠 반등하다가 밀린 자리거든요 여기 목표치를 삼아도 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표치 딱 떨어지네 35만원 까지 갈 때 얼마나 강하게 33만원 한번 여기 덜커더 갈 겁니다 여기 한번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가가지고 조정받고 잘 받고 빵 치고 가면 35만원 까지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요 이번에 목표치가 크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쉬운 점도 많고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 이게 약간 페이크 친 거 같아 제가 생각할 땐 페이크 일부러 세게 보낼 수 있는데 일부러 한번 흔들고 보내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야 뭐 소설 쓰냐 아니 메이저들 이 컨트롤 하는 애들이 그냥 눈에 딱 보이게만 움직일 거 같습니까 다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죽여 일부러 살짝 죽이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약간 죽이고 올리려는 거 같다 라는 촉이 왔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느낌이 좀 그래요 이거 일부러 한번 흔들고 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 그죠 왜 크게 갈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라고 또 흥분하겠죠 그죠 몇 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야 50분 짜리 스트레이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죠 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그죠 이제 절반 정도 왔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예전에 서울에서 강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보통 3시간 하는데요 1시간 하고 좀 쉬고 1시간 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간을 잘 못 보고요 1시간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집중해서 이야기 해 가지고 2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고 있었던 거 였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앉아 있는 그죠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몸을 이렇게 막 비비꺼우는 거예요 그래서 썩으로 그때는 친했으니까 그냥 이런 야 누구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쭉 몸을 베베 틀어 그래서 썩으로 1시간도 못 앉아 있고 지금 몸을 베베 틀고 있네 썩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시계 보니까 자 이제 시간 다 돼 가는 거 같으니까 한 5분만 쉬고 1시간 더 남았죠 마지막 시간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엉 이렇게 왜 이런 분위기에요 왜 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시간 스트레이트로 했는데요 그러더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그래서 시간 잘못 봤구나 그래서 몸을 베베 꼽구나 꼽구나 그렇게 이야기 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그죠 또 질문해 주시니까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언 정고점 저항선 오리언 단가 남겨봐요 가지고 있죠 오리언 오리언 어저께 의견 날려준 거 참고하면 되는데 오리언 조금 쉬운 찬텐데 자 근데 어저께 음식료가 턴하는 상황이었는데 농심을 관심있게 보자 그랬죠 1%때 2.8로 올라가 이거 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참 그에 비해서 좀 오리언 비실비실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약세에요 자 음식료 섹터 그러면 한번 가볍게 봅시다 오리언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지 그죠 여기 위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딱 깼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기 위로 여기 위로 13만원 위로 빨리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근데 얘가 하는 하는 행사 머리가 그쵸 딱 보면 240만원 살짝 깨고 또 한번 올라가고 슬쩍 깨고 올라가고 이러죠 왜 밑에 이게 받치고 있네 60일이 그죠 그러니까 60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빵 치고 가야 완전 정배율로 빨리 돌아서는데 최근에 60일이 밑에 처져있다는 거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 그죠 박스콘으로 여기가 빨리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 60일도 푹 올라오면서 60일도 슥 머리를 틀면서 정배율 전환되면서 딱 우상향 할 수 있는데 12만9천원 천원 차이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긴 안했지만 안해줬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 적당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크게 벌지도 못했고 손실도 크게 안이었고 해서 들고 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단가가 그만 그만하니까 또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12만5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해요 여기 여기만 지키면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리언 중국 매출 괜찮았다고 빵 뜨고 빵 뜨다가 그냥 비실비실합니다 최근에 장이 좀 그랬으니까 그쵸 음식료가 약간 사이드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음식료가 한번 치고 나갔어요 CJ제일제당 3.7 농심도 이거 이거 봐야된다 아침에 아침에 아니라 어저께 그쵸 이거 봐야된다 라고 우리 팀원들에게 날려줬잖아 그쵸 올라갑니다 그쵸 포인트 포인트 메스 포인트가 나온거거든 241 하나 남겨놓고 다 돌려내는 양봉이잖아 그니까 그렇게 맞춰 들어가면 돼요 자 녹화방송이니까 너무 길게 하면 또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하기 힘들어하니깐요 한번 끊고 갑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영상 올려놓을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각자 다행히 감사합니다.